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개콘셉! 안녕하세요, 그리프입니다! 네, 여러분 벌써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거 알고 계신가요? 벌써요? 네, 우리 수험생 러비티 수능 준비됐나요? 레디 롤란! 네, 수능을 준비하시는 모든 수험생 러비티 여러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라니 긴장도 정말 많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차분한 마음가짐으로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 잊지 마시고요. 수험생 러비티들이 아는 문제들만 나와서 정답을 쏙쏙 고르는 그런 시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열심히 노력한 만큼 스스로 만족하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 준비물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챙기는 것도 잊지 마세요. 우리 러비티와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 크래비티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크래비티의 기운을 받아서 수능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크래비티였습니다. 러비티 화이팅!